네, 그럼 지금부터 2월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매 구입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코로나19도 저희가 1급 감염병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는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히 의심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은 할 수는 없고요. 환자분께서는 본인이 중국을 다녀오셨다거나 접촉을 했다거나 그렇게 본인이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. 31번째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그 권고를 받지 않았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보건소나 시공구청장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신 분이 거부를 할 때는 이 강제 처분 조항을 적용해서 그런 전염력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. 말씀하셨던 의료인하고의 몸싸움이나 증상을 보였다는 의료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경찰청과 현대대구에 나가 있는 그런... 만약에 случа이 모 warehouse 단연하는 것을 했던 부분에서 처osaurs거나 소절할 수 있는 방에서 피해 복원한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정확한 연구소지構iy Hair